안녕하세요. IH listening 강사 K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IH listening 안 들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발음으로 굳어진 외래어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에서만 쓰이는 틀린 영어 표현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단어들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영어 발음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필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필름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으로 어떻게 들릴까요? FIM, FIM이라고 들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F는요. 우리말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F는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철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소리 내서 연습해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필름이 아닌 어떻죠? F, FIM, 밑에 입술을 살짝 깨문 상태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거 한번 발음해본 단어는 우리가 제대로 들린다 가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F 발음은요. 우리 PH도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포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포, ㅍ 발음이 아닌 포, 그렇죠? PH는 F 발음으로 말씀해주셔야 돼요. 포로, 포로 이렇게 들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또 다른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라벨이라고 많이 읽죠. 라벨. 근데 우리 라벨 대신에 어떻게 들릴까요? 레이블, 레이블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다른 영어 발음은요. 한 번씩 꼭 소리 내서 제대로 된 발음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함께 두 번째 잘못 읽기 쉬운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리 아이슬. 아니죠. 우리 아이슬로 잘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I'll. I'll. 이렇게 들린다라는 사실. 자, 우리 I 같은 경우는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티네라리. 아닙니다. 이티네라리. 아이가 아니, 우리 이가 아니고요. 아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아이티네라리. 아이티네라리.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T에다가 강세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티네라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뜻은 여행일정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휘를 외우실 때는요. 그대로 내가 스펠링과 그리고 뜻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발음까지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레슨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듣고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콩글리시 바로잡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클럽. 아니죠. 자, Did you go to the 헬스클럽. 영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헬스클럽 대신에 짐 혹은 피트니스 센터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닝. 자, She is cunning on the test. 아니죠. 자, 우리 컨닝이 아닌 치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콩글리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H 레슨이 안 들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 강의에서 쉽고 재밌게 Big IH 레슨이 스타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